안녕하세요. 여러분 백현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 파트 그리고 그 다음에 20에서 26절 파트입니다. 지금 여기 구성이 어떻게 되죠? 우리 지난번에 강의했었던 내용을 보면 17장이 아주 독특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전문이 들어가 있는 내용 고별사처럼 얘기하고 담대하라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리셨냐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짓고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니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봉헌 드립니다. 봉헌이 나를 헌신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파트가 나를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 17장 9절에서 19절 20에서 26절 나의 봉헌을 하나님께 나의 두 번째 파트를 하나님께 드려보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제자들을 봉헌하는 내용이 9절에서 17절이고 20에서 26절은 그 외에 성도에 대한 봉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여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세상 아니래요. 누차 얘기 드리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것과 나의 자녀가 구분되어 있어요. 세상이 아니라 내게 보내주신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그들은 제자들은 하나님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내 제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이 제자들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옵니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맥락을 따라서 제자들을 하나님께 봉헌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그리고 1절에서 17장 1절에서는 나를 영화롭게. 내가 아버지를 했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영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봐야 되는 구성이 있습니다. 봉헌을 먼저 드려요. 제자들. 근데 하나님이 봉헌 드리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뭐냐. 바로 보존하사예요. 11절 12절. 그런데 이 보존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보존하는 비결이 하나되게. 근데 이 하나되게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왜 하나님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된 것처럼 그들이 우리와 하나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근데 그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됨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일체감을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나오냐. 이렇게 하나되게 하는 과정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동화되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된다라고 누차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바리세인과 대제사장 철천지 원수였죠.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강조했고 경전을 숭상했기 때문에 바리세인들은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기분 나빠요? 대제사장들이 기분 나빠요. 대제사장들은 성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유대인의 생명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은 책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제사장들은 책이 아니라 의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세인과 대제사장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됐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가 된 거예요. 마귀들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하나는 성경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하나가 된 게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요. 이렇게 보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전도하라고 하죠. 전도 그런데 말만 들어서 퍼뜨리는 것은 교회에서 안 좋은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도구적인 방법은 똑같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말만 들어서 퍼뜨리는 건요. 거짓 소문과 험담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퍼뜨린다라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에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한다더라. 얘기 자꾸 얘기하고 다녀. 이러면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얘기하고 다닌다는 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모이면 전도하게 됐든 거짓 소문의 퍼뜨림이 됐든 그 행위는 사람이 모인 데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결과가 무엇이냐가 그 진실성을 가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게 전도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면 회방과 거짓 소문이 되는 거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됨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은 하나가 안 되나요? 악인들도 하나가 돼요. 그런데 악인들의 하나됨과 우리의 하나됨의 차이는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다 아버지의 것이고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 영광을 받았고 그들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것과 하나가 되게 하사 그거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야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보존하심이 되는 겁니다. 이 보존하심이 중요해요. 지금 성도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하나예요. 이 보존하심이에요. 이 보존하심이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었던 게세만의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쳤었던 그때 장면에 또 한번 이 신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 중에 제자들이 하나도 손상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라라는 기도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추론도 이해가 돼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제자들은 한 명도 구속이 안 되냐고요. 물론 나중에 순교하지만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초반부에 아니 수장이 십자가에 달리면 한둘은 같이 죽지는 않아도 옥골을 치르거나 채찍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명도 물리적인 위협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보존하사 그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이 17장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인 건 거예요. 백연규 목사의 얘기 아니에요. 이건 신학자들이 다 보는 견해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생각하기 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자기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꾸 간대잖아요. 어디로 없어지신 대잖아요. 그럼 예수님 따르던 우린 어떻게 하냐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치지를 마시던가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을 건들지를 마시던가 당신이 사라지면 우린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얘기를 하나님께 보존해 주사 지켜주시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보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도 많은 위협에 노출이 됩니다. 현대인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노출은 제가 볼 때는 험담입니다. 그로 인한 마음상함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거짓 소문으로 인한 속이 전라도 말로 썩어 문드러진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 속이 골마진다 라는 거죠. 그러다 건강이 잃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보존하신다 라는 이 문구를 한 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더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1절 12절 12절까지 12절까지만 살펴봤는데요. 보존하신다 라는 내용 읽어보면 더 그렇습니다. 12절에도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만 뺐다라는 거예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가론유다만 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론유다만 빼고 내가 없는 동안에 내 제자들 열하나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 제자들을 봉헌드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12절까지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묵상해보시고요. 오늘 칼빈의 메일 묵상 75번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라. 이게 교회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기도해주는 시간 진정으로 진심으로 눈을 뜨든 감든 진심으로 기도해줄 때 하나님의 하나됨이 일어나고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지체들 중보 기도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경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